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나 누구였어. 돈을 안 구해도 살 거죠. 아까 내가 갔다 왔는데 내가 이 길을 안 갔다 왔어. 이 길을 안 갔다 왔어. 이 길을 안 구해도 살 거죠. 이 길을 안 구해야 한다고. 이 길을 안 구해야 한다고. 안녕 여러분. 지금은 아침 7시고요. 바깥 풍경 보여드릴게요. 창문 좀 열어볼까? 이런 곳이었습니다. 미쳤다. 어제 밤에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여기 철도가 있었네. 그리고 철도 옆에 일단 저 작은 길 보이죠. 어제 저 길을 이제 영차영차 걸어 올라왔거든요. 밤이었어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런 풍경이었을 줄이야. 집에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만 봐도 진짜 오래된 게 느껴진다. 오, 저기 케이블카 올라가요. 뭔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 귀여워. 저게 뭐야. 와. 날씨는 약간 쌀쌀해요. 한 15도 정도? 뭐 스파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물이 데워져 있잖아. 대박. 밤에 해볼까? 화면해야지. 좋구나. 근데 의외로 여기는 또 맨발 생활 하나 봐. 뭐 그런 거 같아. 당연히 서양집이라서 신발 생활을 줄 알았는데 이거 그건데 이거 심즈에서나 보던 건데 명상의자여 명상의자 외국인들은 양반 다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 의자를 쓰더라고. 식사 준비 중이십니다. 식사는 뭔가요? 파스타와 샐러드입니다. 일단 면은 다 삶았고 담아내고 먹읍시다. 에라이? 엄청난 밥상이 준비됐군요. 드레싱이 없네? 생채소를 먹어야겠네? 깔깔. 요리하느라고 창문에 김이 다 사렸네? 이것도 뭔가 낭만 있어. 근데 저기 아기손이 있어. 뭔가 무서운걸? 맛있다. 드레싱 없이 먹어보고 있는데 채소를 생각보다 맛있는데? 달달해. 드레싱 없으면 샐러드 안 먹는 스타일인데 오늘 그 벽을 깬 느낌이야. 아무튼 파스타는 지금 싹쓸이 했어요. 너무 너무 맛있었어. 맛있군. 감자를 준비해 두신 게 있어가지고 챙겨서 좀 삶으려고요. 용불하고 가서 먹어야겠어. 6개면 되겠지? 6개 너무 많지 않아? 나는 2개 먹을 거 같아. 난 4개 먹을 수 있는데. 알았어. 근데 경수야. 왜 넌 주방에서 벗어나질 않니? 몰라.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지? 드디어 밖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융프라우를 갑니다. 융프라우 갔다가 열심히 하이킹을 해볼 거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인터라케드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스위스는 특히 융프라우는 날씨운이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뭐 우리도 그냥 하늘에 맡기자 하고 온 건데 내려가는 길이 걸어서 한 3, 40분 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뭐 택시를 타고들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걸어가 볼 거예요. 쥐! 쥐가 죽었어. 너무 작아. 크기가 지금 이 정도 돼요. 너무너무 쬐끄만 쥐가 죽어 있어. 여기 어제 올라올 때는 진짜 근데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멋진 길이었잖아? 여러분도 경치 구경하세요. 제가 이렇게 풍경 담아 갈게요. 이렇게 짧은 길이었나? 그러니까. 어젠 진짜 중요한데 짐까지 있으니까. 예쁘다 기차. 노란 기차. 패러글라이딩 불어요. 내가 지금 스위스에 있다니. 그렇게 막 스위스 한 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맛있어. 역시 난 낭만 좋아해. 낭만적이지 않니? 우리가 지금 스위스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으니? 왜 안 믿겨? 여기 있는데. 닥쳐. 너.. 서니키 서니키 또 doses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이제 물이 엄청 맑아. 세상에. 엄청 귀여운 남의 집 탓밭이에요. 저거! 버터헤드 상추! 어 프리라이스! 그래 맨날 유러피언 샐러드에 저거 두 개 맨날 있어 우리도 이렇게 농사짓자 좋습니다 저기 고양이 있다 안녕 우리 목소리 들리지 너? 너 소리 잘 듣잖아 안녕 안녕 엄청 뚱뚱하네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열심히 걸었다 아까 그 계곡물 흐르던게 다 이쪽으로 다 내려오나봐요 엄청 시끄럽네 케이블카를 타러왔습니다 여기 터미널역에서 저기 보이는 설산보물이 저기로 가는건가봐요 엑소 한 마리에 매일 질 breakdown 열심히 돼요 엑소 오후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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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는 무섭대요 무서워서 못일어섰겠대요 병수는 무서워서 발도 못했대요 윤프라우 도착 깜짝 놀랐어 창밖을 봤더니 갑자기 설산 풍경이 쫙 펼쳐져가지고 와 일단 이런 곳에 도착했고요 돌아다녀보고 있습니다 와 이곳이구나 눈이 너무 우셔 눈이 안 떠져요 한글라스 꼈어 눈이 너무 우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1번 이어가고 돌파 상대방 흔한 왼쪽 문이 부산이 천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나 놀고 있어 좋겠다 굳이굳이 눈공을 만지는 경수 재밌니? 여기는 약간 저는 등산로 같은 걸 예상하고 왔는데 부역이 되게 좁고 여기서 그냥 감상하고 사진 찍고 그럴 수만 있네요 응 그래서 재미없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바로 내려가서 하이킹하러 갈 거예요 정말 딱 관광지구나 아, 초콜릿 천국 갈까? 린트 초콜릿 헤븐 있던데 가보자 조심하세요 스위스 초콜릿 헤븐 와, 엄청 근사하다 우와 해리포터에서 나올 법한 귀여운 주방이야 네 우와 제품이라도 아 두 키매들 두 키매들 나, 내가 맨날 먹는 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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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초콜릿 사야되나 지금도 가방에 있는데 와 아, 초콜릿 사야되나 가방에 있는데 아, 둘사람? 응, 둘사람 없어 아, 둘사람 없어 와우, 땡큐 초콜릿 선물받았다 아무것도 안 샀는데 선물받았다 어, 이거 그거다 어, 야 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귀여워 좋은데 자, 마그넷을 좀 사볼까요? 이거 예쁘죠 이것도 예쁜데 이거 엄청 예쁘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걸로 겟하겠습니다 귀여워 요지가 얘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닮아서 안 닮았는데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것도 귀엽다 얘 살까? 어때요? 병수가 이거 사는 거 반대했어요 하지만 난 살 거야 왜 물어본 거야? 어? 동의를 안 구해도 살 거지만 동의를 구하면 더 기쁘니까 기차를 타고 어, 아이고 벌레처라는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하이킹을 하며 내려갈 겁니다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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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다 아, 아파 아, 아파 자, 열차 내려서 드디어 하이킹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우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여기는 너무 고산지대라서 뭐 먹는데? 맛있어? 고산지대라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풍경이 탁 트일 수 있다는 거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물소리가 얕게 들리고 있거든요 윙프라우보다 여기가 훨씬 멋있어요 진짜로 윙프라우는 그냥 기념 정도? 어? 털 남기고 갔어 동굿탈 근데 아이슬란드 때랑은 또 다르다 아이슬란드는 빙하고 여기는 닌이야 응 조심 스위스에서 먹는 맛난 감자 동굿탈 소호 고기 반갑지 하하 앉아주세요 안녕 으으으으으으으응 진짜 맛있다 저기는 왜 파였을까요? 뭐 옛날에 혜성이라도 떨어졌나? 너 소통받지 소통받지 저쪽의 길을 따라서 여기 여기 있는 기차역까지 가면 됩니다 저기 경수 벌써 가고 있네요 여기는 또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시냇물도 졸졸졸 흐르고 꽃도 피어있고 경수야 안녕 다 튀었지? 어 신발도 다 버렸어 이거 지금 닦은 건데 진흙이 완전 빠져버렸어요 나도야 그래도 경수 신발은 어두운 색이라서 티 많이 안 나네 어 지는 거 한 판 승부를 걸었어 영상 찍을 수 없었다 어 우와 차가워 물이 엄청 깨끗하다 진짜로 아 진짜 맑아 아 진짜 맑아 사람이 돼 여기 쓸게 닦은 거 닦아야 돼 응 저기가 이제 목적지입니다 소들이 또 한 판 파티를 벌이고 있구만 안녕 또 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하 아 좋은지 봐가지고 봐 진짜 으으 도착했습니다 하 가인 놀라 여기 조금 보이고 있는 호텔도 있고 슈터도 있고 아 스페셜 이제 열차 내려서 여기는 인터케인역 근처고요 이런 호수가 있네 미쳤다 색깔 뭐야 색소 났어? 귀여워 다 보여 뒷발이 물이 맑아서 거기가 있던 곳은 내만물이야 저녁 먹으려고 인터케인으로 온 건데 여기도 분위기가 또 다르네 조그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귀여워요 동네가 저희 오늘 저녁 메뉴는 한시입니다 이렇게 생긴 한인식당입니다 아래라는 곳이래요 10분 정도 아직 남아서 여기 앉아있지만 바로 옆이 이 에메랄드 호수거든요 부추 잡채 군만두 하나랑요 파전 하나랑요 네 그 돌솥 비빔반도 베지트볼로 하나 주시고요 부추 그만두 히히 파전이요 파전 돌비 잡채랑 밥 응 맛있겠다 비빔밥에 브로콜리가 들어가 있네 잡채도 막 파프리카랑 배추? 맞아 큰 건 없는 일이 그게 웃겨 나 그냥 고기 빼고 줘서 이따 밤에 먹을 거 장을 봐야 돼가지고 대형마트에 왔어요 인테라켄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케이 이쪽이 다 비건 칸이구나 우와 좋겠다 이것도 비건 전부 다 비건이야 우와 이게 다 비건이라고? 그렇네 그런 것도 다 비건이래 비건 치즈 그립도 있어 먹어봐야지 그래 이거 비건이래 이거 세 개 사자 이것도 다 비건이야? 비건 왜 이렇게 많아? 그럴 일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틀렸어 빵보다 이게 더 비싼 이따 동네인 그린델벌트에 잘 도착했고요 그 아까 내려갔던 산길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걸어서 택시를 타도 되는데 10분 가는데 한 3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가면 40분 정도 걸리길래 남은 체력을 탈탈 털어서 올라가 볼까 합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경치 보면서 그린델벌트에 해 지는 야경 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있네요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우리 숙소 같은 샬례들이 많이 보여요 고양이 너 아까 만났던 개지? 안녕 개 맞네 떤떤이 안녕 잘 놀았니? 우리는 간다 한 35분 올라왔습니다 내가 진짜 체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 엄청 어두워졌어요 남은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돼 여기가 우리 샬렛 주인 할머니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5분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프레쉬 비추고 가는 길인데요 지금 진짜 해가 거의 다 져서 깜깜해요 얼른 올라가야겠습니다 와 도착했다 집이다 집이야 반가워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연 오늘의 최종 걸음수는? 27915 2만 7점 뭐? 에이 3만 뭐 찍네 실망했다 이 정도는 서울에서 할 수 있다 엄청 크다 이렇게만 들어가도 되지 않아? 진짜 좋은 곳 와 아 따뜻해 와 아 아 좋다 좋아 마사지 불도 챙겨왔지라 짠 우리 피티쌤이 마사지 불도 꼭 하나 챙겨가서 마사지 불도 꼭 하나 챙겨가서 마사지 불도 마사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리 나서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리 너네 다리 다리 너네 다리 아 여기가 별자리 보는 곳이군요 누워보시죠 나도 누울래 한번 봐볼까? 불을 꺼보시오 우와 은하수네 은하수 은하수가 다 보이네 이거 이 라인 은하수 아 와 오늘도 등장한 별자리에 탈킹이 자리라는 게 있어? 아 은하수가 아 맞네 은하수 그대로 나오네 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보이네 응 아니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웃긴데 은하수가 라인이 경수가 와인 자꾸 이상하게 마셔요 오늘 뭐 계획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9시였어 아침 9시에 나갔는데 코로나 참고를 해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이란 걸 시작해갖고 체력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코로나 전의 여행이랑 후의 여행으로 나눌 수 있겠지 코로나 이후 체력이 좋아진 이후 첫 여행이니까 질이 완전 달라졌어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 체력이 진짜 삶의 질을 여러 뭐로 바꾸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여행에서는 더 빛을 많았네 옛날 같으면 막 뉴욕 갔을 때도 15,000보? 15,000보 걸으면 진짜 죽지 죽어 그래서 숙소 가자고 어 중간중간 무조건 숙소 가서 쉬어줬어야 했고 오래 걷는 거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뭐 지하철이건 택시건 그런 걸 타길 원했고 오늘 같이 27,000보 걸었으면 아니야 걷질 못해 걷질 못하지 여행을 진짜 200원 300원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행복해 체력이 좋아지니까 김혜주의 징징거리는데 줄었어 맞아 엄청 징징거리는데 분명히 이 정도 걷고 하면 좀 힘들어서 너 혼자 어디 갔다 오거나 했겠지 그쵸 그래서 이 체력을 가지고 뉴욕 여행을 한 분만 더 해보고 싶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조깅 해보고 싶어 그때는 전 전혀 조깅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몽골 갔을 때도 몽골 갔을 때도 사막도 그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 뉴욕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좋아진 체력을 가지고 내일이랑 내일모레랑 다 이제 하이킹 일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 여기가 전기가 체크아웃이 아침 9시 반이더라고 역대급으로 빠른 체크아웃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요즘 계속 4시 5시쯤 일어나고 아직 시차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바로 체력만 들어오고 응 큼직한 침대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방 따로 씁니다 으아 고쳤다 잘자 고맙 난 여기서 사야지 도대체 엄마 부자 도대체 왜 경수 한 대에 또 하지 마 알겠어 아하아 발자까지 해봐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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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요. 진짜 사살하고 있어.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바빠. 아, 침도 한다고. 커피 한잔. 좋니? 식사 차렸습니다. 그저께 사왔던 두유, 어제 사왔던 비건 크림치즈랑 크로와상이랑 깔싸미 트레싱이랑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잭스가 최고야. 근데 이 두유가 약간 우리나라 두유랑 달라. 우리나라 두유는 콩 맛이 딱 나잖아요, 고소하니. 오는 엉맛 안 나요. 오트밀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말아먹는데도 간섭이 없어. 맛이 섞여서 난다거나 그러지 않고 좋네요. 이거 한국에도 팔지 않아요? 응, 한국에서 팔아. 이거 사 먹어야 되겠다. 응. 이거 뭘로 만들었냐? 이렇게 맛있냐? 콩이요. 콩으로 이렇게 크림치즈 같아? 완전 그냥 크림치즈인데요? 너무 맛있는데? 아, 힐링이다. 이제 체크아웃합니다. 아, 잘 쉬고 갑니다. 이제 다시 이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기차역 가가지고 체르마트로 향할 겁니다. 체르마트로 향할 겁니다. 체르마트 가는데도 또 한 서너 시간 걸리죠? 갈아타는 게 많아서 시간은 아주 잘 갈 것 같네요. 안녕.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무에요. 약간 약간 조용히 해. 그 누구랑 쓰셔. 딱 쳐. 이 세계는 멸망의 위험에 처해있다. 간단하게 밥 먹고 있어요. 크라상에다가 그 비건 햄 넣고 샐러드랑 해갖고 기차 기다리는 20분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해치우고 있어요. 여기 YOLO라는 브랜드가 뭐 비건 이런 거 진짜 맛있게 잘 만든다. 크림찬도 그랬고 진짜 맛있어. 넣어서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먹기 전에 샐러드 끝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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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모델인... 실제 모델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